안녕하세요. 다회하고 싶은 거 다회의 다회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알고 계시는 제 지인분들은 아 맞다! 이러면서 영상에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저는 2002년 1월 17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적 빠른 년생인 아직도 만 18세인 고려대학교 20학번 새내기입니다. 저는 빠른 년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요. 몇 년생인지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배려일 수도 있고 오지랖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19년 12월부터 대치동 조교를 하면서 저의 생일이 혹시라도 공부하는 친구들, 수험생 분들께 방해가 될까봐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숨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빠른 년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매우 싸다! 카드로 성인 기준 900원인 마을버스를 아직 청소년인 저는 480원에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거의 반값이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할 때도 240원만 더 내면 되는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다음 장점은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해서 찾아보자면 음... 2002년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에게 모이는 모든 스포트라이트? 소소한 관중인 저에겐 주목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빠른 년생이라는 사실이 좋고 부모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좌절을 하더라도 아직 나는 어리니까 하면서 스스로 명분을 만들고 합리화를 잘 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네요. 이제부터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그럼 넌 동생 아니야? 라는 놀림을 많이 받기도 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민등록증에 02로 시작하는 숫자가 저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카페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다시 지원해보세요 라며 면접도 참여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밥도 많이 먹어서 01년생들과 다를 게 없는데 사람을 숫자로 구분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답니다. 2번 응 넌 안돼 예쁜 나이 20살에 제안받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들은 편하게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부러웠어요. 제가 겁이 많기도 해서 술 먹자! 라는 동기들, 선배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저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술집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안하잖아요. 실제로 2월달에 영재원 동창대가 치킨집을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맥주를 먹고 한 친구가 배려해 주어서 저와 그 친구만 사이다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마웠던 순간이었죠. 정말 자랑은 아닌데 저는 올해 4번 정도 술자리에 참여했고 같은 학과 동기들과 2월에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난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빠른 년생들 조금만 힘냅시다.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술을 당당하게 사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긍정파워 다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 많은 모임들과 뒤풀이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빠른 년생이라 크게 외롭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톡톡 반캔에 얼굴이 홍당무로 변하고 시끄러운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저에겐 빠른 년생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3번 나는 친구야 언니야 다행히도 아직까지 제가 우려하던 상황은 없었습니다만 빠른 년생과 관련하여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인 2002년에 태어났지만 저는 빨리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01년생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01이거나 02일 경우 호칭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를 말할 때 앗! 저는 02년생인데 친구들은 01년생입니다.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괜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집에만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꿀팁이 있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빠른 년생의 장점과 고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장단점이 더 많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른 년생 2002년 1월 17일에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제 생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빠른 년생의 장점을 더 느낄 수도 단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콘텐츠가 또 생겼네요. 저와 같은 빠른 년생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